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바로바로 우리 누구? 가온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가온칩스 주주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가온칩스 변태같아요 이제 뭔가 천방지축 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좀 포인트를 주고 목에 힘주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가 뭐였죠 뭐였습니까 박스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그게 매집인지 아니면 물량을 정리하는 건지에 대해서 확언 확답하는 놈들은 다 피해라 요게 결국 포인트였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오늘도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아 제가 한 가지만 좀 오늘 좀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디자인하우스가 무슨 기업이고 디자인하우스의 대표적인 기업이 누가 있고 가온칩스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런거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 알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예 가온칩스가 뭐 하는 놈들인지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흐름을 좀 보여드리고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여전히 유지되는 건 박스 구간이에요 그리고 공통점이 뭐다 아침에 좀 쏜다 아침에 좀 쏘는게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그냥 파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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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개인들한테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개인들이 매도할 수 있는 기회에 조금 숨은 뜻을 찾아보면 물량 나한테 넘겨 약간 요 느낌 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보면 일단 가격은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 내 제가 이제 그걸 근거로 삼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뭐 우리도 차트만 열면 보인 이동평균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통 이렇게 50 20 60 120 이렇게 정배열로 펼쳐져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우상향을 한다라고 말을 하죠 우상향을 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올라가는 추세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거 우상향 추세다 라고 하죠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거 맞습니까 맞죠 상승 추세의 전반적인 특징이 뭐예요 많이 올라가고 조금 떨어지고 많이 올라가고 조금 떨어지고 많이 올라가고 조금 떨어지고 많이 올라가고 조금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가온 칩스의 특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일반적인 가온 칩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 2평선이 끌어올려 지는 것들 있잖습니까 이게 뭐 점 점 점으로 연결 하루하루 점으로 연결되는데 이게 이제 점이 이어지다 보니까 선으로 연결된 거죠 맞죠 예 근데 보면은 이 평선들이 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로 방향을 다 틀어주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21선 41선 121선 보면은 밑에서 자꾸 받아 준다라는 거죠 누구는 던지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받아 주기 때문에 뭐예요 이 평선이 위로 끌어올려 올려지고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놓고 봤을 때는 여기서 물량이 물량이 정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은 사실 잘 안 들어요 개인적으로 예 이거는 저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알면 집 다 때려 박으면 돼요 집 있는 거 팔아 가지고 예 다 팔아 가지고 집이고 차고 뭐 오시고 그냥 다 팔아 지껴 가지고 매수하면 됩니다 못하죠 왜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 확신이 없으면 뭐예요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런 이 평선들을 끌어 올리는 게 개인들이 끌어 올릴 수가 없는데 이걸 끌어 올려 준다 그리고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아침마다 시세를 준다 개인들에게 학습 효과를 주는 거죠 아침에 쏘고 난 오후에 빠져 아침에 쏘고 난 오후에 빠져 나 또 쏜다 그럼 뭐야 나 오후에 빠지는 거 알지 줄 때 나가 먹을 수 있을 때 먹어 약간 요 느낌을 계속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하루 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저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저와 생각이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지만 일반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좀 전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무료 체험이에요 무료 체험이고 저희가 사실 이번 주는 25%에 도달을 못 했습니다 24.7% 예 24.7% 다 다음 근데 자 뭐 최근 시장에 비하면 사실 괜찮은 거 아닌가요 최근 시장에 비하면 좀 괜찮게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리라 믿어요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제가 시장도 어차피 좋아질 거예요 시장도 어차피 좋아질 거기 때문에 제가 빡세게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엄청 좋은 종목들로 수익 25% 무조건 넘겨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우리 종목 신청까지 딱 남겨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 칩스 주주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치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주 가운 칩스 주주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최소 5분 이상 체험 신청을 하실 거다 라는 것에 다음 주 수익을 걸겠습니다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체험도 많이 받으셔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돈 버는 다음 주가 되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